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많은 하늘이 예상이 되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경남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울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공기도 매우 탁하겠습니다. 그제부터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울산을 포함한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고요. 포항과 경주에서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10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 부산 21도, 울산 24도, 포항과 경주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